초신자가 교회를 나왔다든지 혹은 조금 이성적인 사람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신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하고 마음을 열고 하는 게 설교가 거의 90%예요. 이게 양랄의 칼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든지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 믿음이 안 자란다든지 그 교회를 못 다녀요.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설교가 마음에 불편하다든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앉아있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도덕적인 이야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납득이 돼서 마음이 열려요. 감동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목회자가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옳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타종교를 비난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영적이고 신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같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라 해봤자 방해를 받았지만 파출소장이 새로 부임해왔어요. 젊은 사람이. 저하고 친해졌어. 같은 종씨라고. 그래서 다 흉어물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나한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가만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무병이요. 내가 그랬어. 무병이라 점장년 때 가면 무당이다라고 할 것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냐는 식이요. 눈동자가.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건 예수 믿어야 낫는 병이요. 내가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게 화낼 내용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아는 소리니까.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를 나한테 해드더니 가버렸어요. 민망했죠. 제가. 그런데 뭐 힘이 있어야지. 방위병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나는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그 뒤로 내 눈을 안 봐요. 삐져있다 이거지.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미안했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더니. 사실은. 전국에 용하다는 점장에는 다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고쳐보려고. 시간 돈 수없이 써봤고. 그래서 자기가 귀신이니 뭐 영적이니 뭐 그런 소리 들으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 말 들으니까. 이렇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소리만 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봐도 그런 부분만 치사선택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장황하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할 내용이 신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 재림은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역사적 예수. 즉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선한 선생이고 기독교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성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냐 가짜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재림은 대단히 신비적인 이야기처럼 묘사를 성경에 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5장까지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게시받아서 쓴 내용인데 16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뒤에 하나님이 또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나팔소리로 저 하늘에서부터 임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소리가 벌써 적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로만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듣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기로만 듣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두드리고 문을 두드려서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관이라는 게 있다고.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같이 취급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오니까 이런 말씀, 기적의 이야기, 재림의 이야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등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등 이런 성경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무관심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과장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려는 경향들에 대해서 제가 경고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점, 1점 이랬도 과장되거나 혹은 왜곡된 내용이 없어요. 다 싫을 수는 없으니까 빠진 것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겠어요. 무리를 걸었다. 그건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땅에 그 책을 두기도 적을 정도다. 이제 이건 과장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뽑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만 주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요새 재림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각성시키려고 설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말씀은 특정한 종교인이나 어떤 특정한 기독교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깨닫고 깨어있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입시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할 거 아니에요. 더우면 에어컨도 수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벌어지겠죠. 또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학생들이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건과 사건들이 입시 학원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입시 학원의 목적은 하나예요. 대학 가는 거.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가끔 이야기는 하겠지. 정신 차이 나고 나태한 학생들 보면. 그렇지만 그걸 전제하고 그 학원 다니는 거예요.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과 초점은 대학을 몇 명 보냈냐는 거예요. 그 학교의 평가는. 그렇죠? 거기 선생님들이 친절하더라 불친절하다더라 버스가 도는데 버스 차가 낡았다더라 그런 건 지극히 부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원이라면 그 학원은 으뜸이에요. 차은행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체육대 하죠. 식당에서 밥 먹죠. 커피도 마십니다. 때는 수리도 해요. 어쩌다 저쩌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설교 시간 마다 제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천국 지옥 이야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 이야기 안 한다 할지라도 전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세요. 제가 매 시간마다 천국이요 지옥이요 십자가요 예수요 주님의 재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넘어갈 때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걸 배경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론은 부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인간성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론은 우리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 받는 거. 그렇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잔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 기본으로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갖고 있어야 할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결국은 재림이에요. 결국 재림. 왜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약속. 성경에 약속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언 소위 말하는 그 예언은 거의 다 성취됐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크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철임. 길게는 4천년이. 4천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4천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철임에 대한 약속이에요. 최초의 약속. 그것이 뭐냐? 3장 15절에 아당과 하하가 범죄한 후에 쫓겨난 다음에 뱀.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사단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그래서 빛을 못 봐요. 뱀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땅 속에서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인의 후손이 장차 나타나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인데 너는 그의 뒷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4천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엄청난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성경처럼 정확한 책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어떤 책에도 없는 말이에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어떤 도덕군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떠한 소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본따서 했을지는 모르나 최초로 한 말은 성경의 최초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곧 마리아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4천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뒷발꿈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사탄이었어요. 사람들 동원해서. 죽였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거죠. 뒷발꿈치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성량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머리를 짓밟게 되리라. 성경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철임하시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못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이라 예언하시고 백여 년 만에 홍수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폐망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리라. 이것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파괴는 예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겠지. 침략을 당하든지 무너지든지 낡아서 무너지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야. 그런데 회복된다는 소리는 함부로 못할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회복되는데 정확히 회복되고 70년 만에 회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방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너희 본토로 돌아가리라. 그것을 150년 전에 예언해놨어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들먹여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래도 성경이 안 믿어지세요? 이래도?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굵직한 예언만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에게 임한 예언은 수도 없이 많고 성경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요. 굵직한 역사적 예언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재림의 약속이 하나 있다. 약속이 하나 있다. 재림. 철임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천여의 몸에서 성경에 천여의 몸에서 베들레헴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리라. 수없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귀로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과거를 모르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겄냐.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겄냐. 그러니까 이들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안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모른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한 사람들은 소수의 목동들과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목동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제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예수님의 제림 오신다 일어나신다 어쩐다 하지만 정작 저 공중에서 어느 성경에 묘사된 대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빨소리와 함께 정작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등장하셨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제림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뒤죽박죽 됐다든지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든지 둘 다 갈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누차 말하지만 제가 성경은 놀랍도록 일관성 있는 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참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고 성경이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참이라는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시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림에 대하여 구약에도 이미 예측을 했고 신약에만 예수님의 제림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도 이야기를 했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라고 제림 예수라고 지칭하는 가짜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날이 올 거다. 이게 다니엘에서의 예측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마태웅 입사장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걸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바울도 역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서로 의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백 년의 차이가 있고 수십 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이야기하신 걸 똑같이 기록을 하셨는데 거의 그때 당시 예수님은 문서로 그의 말씀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남기신 사복음서를 볼 가능성은 없었어요. 죄로. 오히려 바울서신 오늘 본문 대살로니카 전서는요.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 뒤에만 있을 뿐이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대살로니카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길게는 4천년 그리고 짧게는 700년 전에 예측하신 그대로 초림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죽으실 때 그의 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도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고 장세기 3장 15절에 아까 여자의 우선에서 메시아가 날 걸 예언하셨다고 했죠? 예언하셨다고 했죠? 이사야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정확히 예측했다고. 700년 전에. 어떻게 해석하냐고 말이에요. 이래도 안 믿어요? 성경을. 우리 주님은 참 짓궂고 재미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좀 길게 나오는데 아브람부터 노아까지도 같이 거론을 해서 62대 손이에요. 예수님은 노아 때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62대 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그것만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가 14대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야. 재미있죠?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어. 하나님이 재미있으시다니까. 14대, 14대, 14대를 나눠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못 만들어요. 사람들은. 전혀 안 놀라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시험이 들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액 안에 철저히 궤액 가운데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하는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성경대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대로라 할 때 이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안 믿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요? 바울은 누구의 말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울수록 고집이 세거든요. 바울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했다는 건 그가 지식적으로 동의가 됐고 이해가 됐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던질 만큼 중요한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 예수를 안 믿냐고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세 단계는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 그리고 재림 시 재림 후 성경은 이걸 동일하게 예수님의 증언과 사도 바울의 증언과 유한계식을 종합해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란, 지진, 기근, 윤리적 타락, 이단의 발생,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창조적 파괴.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뭔가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새 집을 지으려면 옛날 집은 깨트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재림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제가 우리가 읽었어요. 16절과 17절까지 봤죠.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아까 16절 읽었으니까.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재림 하시면 천사의 나팔 그리고 뭔가 하늘에 엄청난 징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면 제1순위로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보다 먼저 죽은 성로들. 그들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짜 말고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변해가지고 변화되어 끌어올려. 휴거라는 말 들어봤죠? 성경에 휴거라는 말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휴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끌어올린다. 이 끌어올린다는 말은 헬라우 언어로는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닭을 보면 병아리 새끼를 보면 팍 달려가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낚아채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팍 사라져버리는 거. 이걸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탁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 성경에는 이걸 너무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묘사했는데 두 사람이 밭을 갈까라. 그때 농경사이였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간다. 여보 여보 어디 있는가? 안 보여. 화장실 갔나? 뒤에서 밭 갈고 따라왔는데 안 보여. 어디 갔지? 저 말도 없이 싱거운 사람이래. 설사 났나? 집에 가봤더니 집에도 없어. 난리가 났어 동네들이. 사람들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납치되어 갔나? 아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했어요.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막 수다 떨고 맷돌질을 하다가 남 흉보고 있다가 팍 사라져버린 한 사람. 두 사람이 잠을 잤어요. 남편과 아내라는 거죠. 두 사람이 잠을 잤는데 없어 새벽기도 갔나? 오늘 일찍 갔네? 그러고 자는 거예요. 뉴스를 틀어보니까 난리가 났어. 뭐야 이거? 비행기가 추락하고 폭발이 나고 지하철이 폐로하고 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리라. 그걸 본다는 건 비극이에요. 그걸 지상에서 보는 건 비극이라고 말이요. 가짜였다는 증거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에 대한 공부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믿는 건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재림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천년왕국 끝자락에 사단을 다시 풀어줘서 마지막 테스트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왜 백보자 심판이냐. 예수님이 하얀 보호자에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과 영벌.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놓치고 기도를 중단하고 십자가를 놓치고 사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돼서 그래요. 현실에 맞춰서 하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나 여러분은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설교의 기준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낙오자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세 가지 경우에 지금 놓여 있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현실 문제 속에서 첫째 아주 요새 여러분이 형통하시든지 요새 잘 돼.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돼. 자식도 더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두 번째 아주 어렵든지 그죠? 하도 되는 일이 없이 어려워. 세 번째는 잘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그냥 한 달 월급 받고 그냥 그럭저럭 열심히 살아가는 정도 대부분이 그러실 것인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제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 했는데 힘들면 주님을 더 쳐다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더 안전할지도 몰라요. 힘들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제림은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제림은 곧 닥칠 현실이에요. 곧 닥칠 현실. 공중에서 예수님 구름 타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손오공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들이 그들도 방심하고 있다. 주님 제림 못 맞.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주일 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때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대기한 상태로 살아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가족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마태문 2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사실일지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왜 이상하냐고 말이에요. 뭐가 이상해? 다시 오신다니까요. 알렐루야! 다시 오셔요. 성경을 억지로 믿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따져보시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믿어지지 않는 구절이 있거든 일단 줄을 그어나봐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봐봐요. 안 믿어지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첫째, 그날과 그 시에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도 계획 아래 오셨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러나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줬다는 둥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걸 알게 됐다는 둥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가르쳐 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멋을 박았어요. 안다는 건 그건 대단히 신통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된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몰라. 아모스서 3장 7절을 가지고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이단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서 3장 7절이 무슨 말이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신 마지막 진짜 찬종이다. 그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 교회들은 다 가짜고 바벨론 교회니까 저기서 쓸데없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거 불쌍한 사람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진짜에게로 데려와야 된다.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다는 말은 성경은 제가 항상 그랬어요.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구절만 봐도 납득이 되는 건 상관없는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라면 전체를 봐야 된다고요. 암호스 3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3장 7절이 풀리는 거예요. 암호스 3장의 주제는 뭐냐면 여로보함 2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너무 패역하니까 암호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호스 3장은 첫째, 하나님이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게 하겠냐. 즉,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너희들의 결과가 이렇다. 두 번째, 하나님은 행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는 안 하신다. 세 번째, 너희가 자랑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시간이 없어 제가 못 읽는데 암호스 3장을 읽어보면 국어만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암호스 3장 7절은 무슨 뜻이냐면 내종 암호스를 통하여 너희에게 경고한다. 이 경고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는 않아. 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목적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려고 하는 건 살리려고 하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림하고 연결될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푸는 모든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함부로 남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신앙의 문제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자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은 과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은 하나 재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빠지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에 급박하게 이야기했냐면요. 때가 급하냐면 재짓는 사람은 놔두라고 그래요. 그 사람 회객해 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재짓는 사람은 재짓도록 놔둬버리고 거루관자는 거루관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럴 경황도 없다. 그러면 그 말에 무슨 뜻이냐면 네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너 자신이다. 너밖에 없어. 너나 빨리 정신 차리고 여왁교로 돌아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급박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호령하면서 초림 때는 비천하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그 근응함과 그 권세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추려서 공중에서 끌고 가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잘못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버려두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깨어있으십시오. 오직 예수를 찾으십시오. 삶의 형편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다 이 땅의 문제이니까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 진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늘과 그 시에 관심되지 말고 언제 우리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